ach262 잘 생각해봐. 그 반대라고 생각해봐. 정답! 하네. 언니! 저는 뭔가 이번 생에 여자로 살아봤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유입니다. 근데 남자로 잘 살릴 것 같다. 멋있게... 왜 저래 진짜! 아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니까 나장하면서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눈물로 날 지울 수 있는 이 순간 하루 아침은 내가 변한 건 아니야 별거 아닌 거에 의미 갖지 뭐해? 뭐해? 괜한 어디 버티 등도 민질 거지 알고 알고 버터플라이 양자 널 부딪혀 다 무무야 일어나야지 아무리 꿈속에서 날 만나기 바쁘지만 난 너 실제로 보고 싶어 빨리 약속 장소로 나와줘 널 기다리고 있을게 대신 씻고 나와야 된다 너랑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랑 잘 어울려 너랑 잘 어울려 엄마 상어 뒷곳에 서서 보여요 바닷속 뚜루뚜루 엄마 상어 너랑 잘 어울려 함 나 아 이 친구 정말 또 떨렸어. 생각보다 안 맞는 우리 둘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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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맏대로만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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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